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큐베이스 업그레이드 세일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이미 바로 띄어 놨는데요 큐베이스 프로 10.5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지금 세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큐베이스 프로 새 제품을 구입하는 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쉽게도 큐베이스 프로의 옛 버전을 쓰는 분들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 업그레이드 세일은 바로 뭔가 바로 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큐베이스의 이제 옛 버전이지만 아티스트와 엘레먼츠 버전 여기 엘레먼츠라고 있죠 그리고 뭐 또는 엘리 그 다음에 ai 에센셜 그리고 아주 오래된 제품인 스튜디오 sx 큐베이스 5 하면 sx죠 이런 정품을 쓰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업그레이드 세일입니다 아쉽게도 프로 옛 버전을 쓰는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런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보통 1년에 한두 번은 세일을 하거든요 잠깐 기다리시고 계시면 또 한 40% 50% 세일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은 큐베이스 프로에서 약간 기능을 조금 컴팩트하게 만든 게 아티스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디오 작업에 대한 어떤 심화된 어떤 고급 기능들 그런 것들을 살짝 제거하고 뭐 가상악기 숫자 조금 적고 뭐 어쩌저쩌고 뭐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큐베이스 프로 아티스트 그 다음 엘레먼츠 이런 비교는 나중에 영상을 한번 제가 다루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쨌든 근데 프로보다 살짝 그런 오디오 적인 기능이나 이제 좀 심화된 기능이 조금 빠져 있는 그런 아티스트 근데 단순히 미디 작업을 한다 이런 분들께는 꽤 괜찮아요 아티스트 버전 이제 가격이 또 프로 버전에 약 반값 정도 되고요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아티스트 버전을 구입해서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아티스트 버전 충분히 쓸만 한도 한데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걸 구입하라고 왜냐면 큐베이스에 진짜 막강한 기능들은 프로기 버전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 버전 하면 그런 좋은 기능을 좀 활용 못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추천하진 않는데 기왕 사는 거 좀 더 버텨서 프로 사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티스트 버전을 샀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올릴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오늘 준비한 건 사실은 아티스트 버전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아티스트 버전을 쓰는 분들은 별로 많이 못 봤어요 하지만 어디서 구했는지 LE AI 이런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왜냐 음악 관련된 장비나 하드웨어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스터 컴바 뭐 이런 걸 구입하시면은 무료로 그냥 약간 사은품처럼 그 제품에서 번들처럼 껴주는 게 바로 큐베이스 LE AI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엘레먼트 버전보다 약간 하위 버전인데 약간 하위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살짝 다른데 어쨌든 그런데 그런 무료를 가지고 있는데 별로 안 써봤어 근데 어? 이 AI나 LE를 큐베이스 프로 10.5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새 제품으로 사는 거 심지어는 교육용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도 지금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사실은 원래 업그레이드 하려면 지금 472 유로가 되요 1.99 인데 472 유로에요 그러니까 아 이 돈 주고는 사기 좀 그냥 교육용 새 제품 사는 게 낫다 이렇거든요 하지만 지금 40%를 세일 해 가지고 이 가격이면 교육용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도 훨씬 이득입니다 그럼 교육용은 이런 업그레이드 세일 없냐? 교육용은 새 제품에만 해당되는 어떤 할인이기 때문에 교육용은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교육 관계자들 그러니까 학생이나 교직원 뭐 선생님들 이런 분들께 그냥 뭐 우대해 주는 그런 거죠 어 그리고 교육용을 샀으면 이제 교육용을 잘 쓰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처럼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요 어 그리고 교육용과 일반용은 100% 제품 기능은 똑같고요 100% 똑같아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L이나 AI 같은 어디서 내가 구해 가지고 이거를 시리얼 넘버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얼른 스테인버그 단넷에 이 레지스터 등록을 하시고요 시리얼 그러니까 이 정품 시리얼 넘버를 등록하시고 그 계정 관리를 아이디와 비밀번호 잘 관리하시면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쓰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세일 소식이 있으면 그때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올리겠다 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이 가격에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스테인버그 단넷에 계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계정 안에 정품 시리얼 등록이 돼서 레지스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증빙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 혜택을 못 받고요 그 레지스터가 돼 있다 하는 분들은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에 단 이제 여기 이제 아이콘이 다른 거와 다르게 여기 없어요 여기 없고 여기 없어요 근데 여기에만 이제 아이콘이 있는데 단 이 제품들을 쓰는 무료로 번들로 껴주거나 엘레먼츠 버든 이런 것들은 동글키라고 얘기하는 큐베이스를 가동할 때 쓰는 파란색 약간 usb 저장장치처럼 생긴 그 동글키 일종의 키죠 키 큐베이스를 가동하는 키 그거를 항상 컴퓨터에다 꽂아 놔야 되는데 그 키가 여기에는 미포함이기 때문에 어 그 키를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구매하는 간격이 우리나라에서 약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 그 이제 인터넷 같은데 검색하시면은 최저가 나오는 데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곳은 뭐 7 8만원 이렇게 봤는데 그런 데는 바가지예요 그런 데서 구입하시면 안되고 보통 한 4만원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스탠버그 단넷에서 바로 구입하는 것은 이 가격입니다 22.99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와도 그렇게 뭐 많이 비싸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게 그렇다 그러면은 어 이 홈페이지에서 국제 배송도 해줘요 대신 배송용 한 2만원 뭐 2 3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주고 그냥 여기서 구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트에 넣고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되는 하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 큐베이스 정품 옛 버전을 그러니까 어 프로는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큐베이스 이 스탠버그 단넷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샵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큐베이스 10.5를 구입하겠다 바이 누르시고요 그러면 어떤 버전 구입할래 나오죠 근데 우리는 프로로 올라갈 거니까 바이 나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렇게 창이 떴어요 근데 여기 보면 풀 버전 근데 아쉽게도 할인 행사를 지금 하진 않습니다 작년에 했었죠 그래서 대란 났었죠 어 최초로 했고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30주년 이라고 최초로 반값 세일을 했었어요 그때 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 많이 구입을 했었죠 그리고 교육용은 여기 있어요 교육용은 여기 있는데 어 아까 세부 제품보다 많이 할인됐지만 교육용은 업그레이드 뭐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있는데 큐베이스 프로 10에서 올라가는 거 9.5에서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가격이 할인을 안 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여름에 세일을 하거든요 새 제품 세일은 언제 할지 기약이 없고 잘 안 해요 근데 업그레이드 세일은 거의 매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아티스트 버전 있죠 여기 아티스트 버전 누르시면 이렇게 세일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시면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 이제 10.5 말고 그 옛날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사실 이제 이게 좀 더 추천할 건데 이거 어디서 구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큐베이스 이번에 한번 써봐야지 그러면은 le ai 특히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격 주고 사기에는 솔직히 고민 좀 돼요 근데 이 가격이면 굉장히 좀 괜찮은 가격이에요 교육용보다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신 이 라이센서에 의해는 동글 키를 따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steinberg.net 아이디를 꼭 가지고 계시고 레지스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어 조금 이제서라도 한번 레지스터 해야겠다 정품실이 어디 있었는데 박스 아니면 어디 뭐 어디 뭐 종이가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 등록하시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이번에 이제 큐베이스 업그레이드 세일 소식 가지고 왔고요 아쉽게도 프로 버전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또 세일 하면은 그때 또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업그레이드 진행하시면서 약간 궁금한 점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도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소식과 정보 있으면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